안녕하세요 저는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에 입단하게 된 2005년 1월 1일 아웃사이드 히터 박선옥입니다 빨간 구슬이 나오면서 뭔가 내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활발한데 낯을 가리는 성격인 것 같고요 MBTI는 원래 ISTJ였는데 ESTJ로 바뀌어서 아마도 E가 한 51? 배구와 신발 바닥을 엄청 많이 닦는 것 같아요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닫히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습관이 돼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부른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체년 많이 부르고 높은 노래를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허웅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 아마 허웅 선수가 TV에 딱 나왔는데 그냥 보고 저 완전 팬이에요 제 회사를 택하는.. 택할게요 식당에서 밥 차려주시는 이모님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? 제육? 제육이 진짜 맛있던 것 같아요 제육 일단 코트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제 목표고 리시브 효율이 한 30% 이상이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 정관장, 레드, 스파크스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